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공급될 걸로 알려졌던 미국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에나 들어오게 됐습니다.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여유 있는 백신을 우선 좀 지원받기 위해 이른바 한미 백신 스와프를 추진 중입니다. 김혜영 기자입니다.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백신의 올 상반기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통화를 통해 백신 2천만 명분을 올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긴 겁니다. 다급해진 정부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.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백신 스와프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했습니다.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으로부터 여유 있는 백신을 우선 지원받고 우리가 나중에 똑같은 백신을 갚는 방식입니다. 정부는 다른 백신으로 갚거나 산소호흡기, 주사기 등 다른 의료 물자와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하지만 당장은 어렵고 집단 면역 형성 목표 시점인 올해 여름이 지나면 우선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반응입니다. 정부는 다음 달 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성과를 내겠다며 특사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SBS 김혜영입니다. 김혜영입니다.